택배 왔습니다. 택배 왔습니다. 문 열어주세요. 택배 왔습니다. 네, 제가 택배 아저씨인데요. 문 열어주세요. 택배 올 거 없는데 오늘. 금품 갈치 안 할게요. 네? 죄송합니다. 강도 왔습니다. 강도 왔어요. 문 열어주세요. 뭐라고요? 강도 왔습니다. 문 열어주세요. 강도가 왜 와요? 금품 갈치 할게요. 귀엽고 오늘은 반드시. 의지가 확고하시네. 문 열어주세요. 엄마 왔다. 엄마? 문 열어, 아들. 엄마? 오구, 오구. 우리 아들 문 열어주세요. 우리 엄마 아닌데요? 자세히 봐봐. 엄마 맞잖아. 아닌데. 엄마, 고양이 화장을 해서 그래. 고양이 화장이요? 아빠 왔다. 엄마라매. 안 통하네, 젠장.